J.B. 타임즈 네, 시선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즈 더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 타임즈 오늘도 삐딱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사 건네주신 분들이 계세요. 스티그마님이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아픔이 있는 날이에요. 해주셨고 박로스님, 마음 무거운 날이지만 무게는 G대, 우리 촌철님들 모두 활기차게 굿모닝 해주셨는데요. 세월호 하면 기억, 진실, 안전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J.B.는 세월호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도 역시 기억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사건의 기록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30년 뒤에 세월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50년 뒤에 세월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도 참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지겹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그만해라. 그렇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억을 통해서 사실은 역사가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님도 기억합시다 세어로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라는 걸 다 같이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제이뷰타이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챙겨야 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먹고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한 대목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다수의 언론은 이 발언을 전국민 재난 위로금 지급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과연 지금이 타이밍일까?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이 말을 할 타이밍이냐? 왜 그러냐면 대통령 언급의 전제는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안정을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게요.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수급 관련한 우려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속도가 좀 더 빨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인사 때문입니다. 이러면 오늘 개각이 단행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도 일단은 교체가 됐는데 후임...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도가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만 후임 총리가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는 시나리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좋든 싫든 대행으로 전면에 내각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과 대통령의 언급이 매치되느냐. 저는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곶간지기로서 균형재정을 주장해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물이 만약에 내각의 간판으로 전진배치되는 것과 대통령의 메시지가 호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단서가 있습니다. 후임 총리가 바로 지명되지 않고 대행을 한다고 하는 걸 전제가 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바로 지명이 될 거다. 전 의원이죠. 이런 지금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각 뚜껑이 열려봐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다. 이런 말씀까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루기도 했는데 홍남기 관관 역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이 되잖아요. 바로 교체될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참 예측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영역입니다라고 지금 선을 그으셨는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장관들까지 교체가 된다는데 이러면서 오늘 조관이 쫙 깔렸기 때문에 오늘 개각이 발표가 될까요? 일종의 관전 포인트? 이런 걸 좀 짚어주신다면? 네. 타이밍 시점은 거의 기적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물러나는 것도 기적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 그 개각 내용보다 하나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어떤가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이 일단 뒤로 빠졌죠. 그랬다가 어제 기지개를 펴지 않았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메시지를 냈죠. 활동 재개를 사실상 예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정세균 총리가 물러나는 타이밍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뭘까요? 맞춘 건가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 물러나는 것이 결국은 대선 행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지의 사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바로 그 직전에 뒤로 물러나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럼 민주당에서 대권 경쟁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어제 자기 측근들 의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난 절대 문재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일종의 친문 경쟁이 본격화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 발언은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사실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반등의 계기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등의 디딤돌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결국은 이른바 언론 묘사대로 한다면 이른바 친문 표심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을 얻겠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두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패 끼치고 싶지 않다며 15일인 오늘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한다는 보도를 보고 두서없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장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패를 갚을 수 있도록 사면이라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부산 기장군수가 대통령한테 보냈던 호소문에 한 내용이거든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뉴스가 두 가지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퇴원과. 그렇습니다. 이 호소문인데. 먼저 퇴원 소식. 충수염 수술을 받은 지 27일 만에 아직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27일 만에 퇴원해서 서울 구치소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여기에 덧붙여진 얘기가 수술 후에 몸무게가 7kg이 빠지는 등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서 의료진이 입원 연장을 권고를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퇴원을 고집을 했다. 이렇게 내밀하게 취재가 잘 되다니. 기자들이 대단해요. 네. 이제 병원 가봐야 되겠다라고 구치소 얘기하니까 이때도 폐를 끼치기 싫어서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 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다음에 지금 오디오로 잠깐 들리더라고요. 그랬던 부산 기장군수의 호소문 아니겠습니까? 오규석 군수가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일선이어야 했다. 이러면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려면 오너가 있어야 되고 오너가 투자를 결정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 경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새롭지 않습니다. 익히 들어왔던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기초적인 사실 하나만 환기시켜 드릴까 하는데 법원이 지난 2월에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회장 재판에서 5억 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여기 밑줄을 쳐야죠. 총수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한 달 뒤인 3월 19일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판단 유보였어요. 취업 제한 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면서 다만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도대체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끗 차이로 담장류를 걷는 행보가 된다. 이렇게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기장군수의 호소가 이재용의 석방이 아닌 사면인 이유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방이 아니라 사면. 왜냐하면 경영일선에 복귀해서 투자를 결정하려면 석방만으로도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취업 제한 문제가 딱 걸려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석방만으로는 취업 제한의 족쇄를 풀 수 없고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택은 따블이 되는 것이죠. 왜 따블이냐? 인신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불어 경영의 자유를 동시에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특혜가 된다. 이 말씀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특혜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특별 대접 싫다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주변에서. 왜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특별 대접 받기 싫어서 구취소에 있는 게 지방경제는 폐를 끼치는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7322님이 나는 충수염 수술 후 3일 만에 퇴원했다. 7767님. 이 군수님 예전에 군의원에게 사과하십시오. 500번 했던 그분인가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김정원님이 사면 나는 반댈세 해주셨고 똥맘님이 이건 또 뭔 말이야? 이재용 느님이야? 해주셨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다. 그러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학폭인데요.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에서 학폭 논란이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는데 학폭 가해 학생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게 있습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조치 등의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졸업 후에 삭제가 된다고 그래요. 현행 제도상으로. 2년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삭제되는 걸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게 교육부의 대책입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 기록이 남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최종 결정도 아니고 상반기 중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겁니다. 나름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나왔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그때 당신이 학폭을 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또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뭔가 기본이 빠져 있다. 기본? 네.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기된 학폭 논란 가운데 학교 다닐 때 학폭으로 확인돼서 어떤 식이든 제재를 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었어요? 학폭을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다툼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폭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확인이 됐고 인정이 됐고 그래서 했네, 안 했네 자체가 논란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문제의 본질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학내에서 학폭이 은폐되고 무시되는 구조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것은 학폭이 확인됐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의 조치거든요. 그렇잖아요. 학폭이 일어났을 때의 조치가 아니라. 기록 보존 여부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짚어야 되는 기본이 지금 빠져 있는 대체가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록을 지울지 말지 이걸 논하기 전에 현장 대응력이 먼저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내놓긴 했어요. 교육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그리고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 중 하나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과연 이걸로 되겠느냐.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학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결정 과정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조금만 검색하면 관련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그러면 진상이 뭐냐라는 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의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 시스템부터 전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뉴스는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대기하시면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문제의 그 발효유 얘기하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습니다.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을 사실상의 홍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 말이 맞더라고요. 불가리스는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라는 걸 지금 식약처에서 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식약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남양유업의 행태가 뭐였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장면. 일단 한번 잡숴봐. 몸에 다 좋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뚤뱅이 저작거리 마케팅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그런데 슬픈 게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품절이 됐다잖아요.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얻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저기 북치고 장담 맞춰준 게 어디입니까? 일부 언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리고 저희가 이걸 어제 잠깐 JB타임즈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금융당국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4일 전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켜야죠. 그리고 지금 일부 개미들이 소송을 또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파헤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이런 행위를 하면 금방 문제가 된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 뭐 알아도 일단 눈앞에 이익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대로 좀 파헤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세 무민에는 법의 철퇴가 가장 좋은 약효다. 이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0995님이 이름에서 느껴지네요. 불가. 아 진짜 우리 촌철님들 귀여우셔. 0735님이 JB타임즈 들을수록 재미납니다. 두 분 항상 짝꿍이에요. 커피 맛 보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아 예. 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네요. 매일 아침 소소한 행복을 배달해드리는 시선집중 커피 쿠폰 이벤트.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인 만큼 좀 풍성하게 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 하루에 20분씩 드렸는데 오늘은 30분께 10분 더. 난 따블인 줄 알았어요. 따블도 아니구만. 아 이거 죄송해요. 하여튼 30분께 커피를 쏩니다. 짧은 분. 오늘 분은 내일 문자가 가는 겁니까? 언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는 약간 저희도 마케팅 전략을 넣어가지고 오늘 뽑아서 내일 아침 본방 시작하기 전에 모닝 문자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저희가 토요일날 방송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월요일날 드리자니 너무 긴 기다림이 되고.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바로? 네. 오늘 방송 끝나고 해도 모닝 문자는 모닝 문자. 그렇죠. 모닝 문자죠. 그렇죠. 어떻게 신청을 하시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8001,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소통해 주세요. 오늘 시사 카페 있으니까 저도 한 잔 주는 거죠. 아이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마무리할게요. 구박 좀 하지 마요, 좀. 아니요. 유튜브면 더 할 텐데 본방에서 참고 있어요. 덧마카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한글자막 by 한효정